오늘 저는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 2021년 이 테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UiPath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오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출발에 앞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UiPath는 매년 하나씩 테마를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그 테마는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2019년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IPA가 확산이 막 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죠 그때 저희 UiPath는 Automation First Automation First의 시대가 올 거다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자동화하는 생각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게 2019년 UiPath의 테마였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있었죠 2019년 말에 2020년에 글로벌 경기는 하강을 할 거다 실제 벌어졌던 거고 그 와중에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던 거는 그 상황에서는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 자동화의 유튜브 마치 자동화의 첫 번째 들어가는 창구로서는 RPA가 자리매김을 할 거라는 전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UiPath는 그 단계에서 이제 자동화의 테마는 뭘까 2020년에 UiPath의 자동화의 테마는 이거였습니다 리부스를 한다는 거죠 리부스는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변화를 처음부터 다시 재조합을 해서 정교화하게 해서 다시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비즈니스, 유어 비즈니스 비즈니스에 대한 리부팅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 경험도 아예 다시 재조합을 하는 거죠 리부팅을 하고 일하는 방식의 리부팅 이게 2020년 UiPath의 테마였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2020년에 UiPath는 지금 보시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청사진과 솔루션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자동화라고 하면 2020년 이전에 자동화는 중간에 보시는 개발과 관리와 운영 즉 개발하고 관리하고 로봇을 수행시키는 단계에 머물렀더라고 하면 2020년 UiPath는 이제 리부스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 관리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솔루션이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리부스를 하면 엔드 투 엔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앞쪽에 과학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뒤쪽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과 로봇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협업의 주체로서 서로 어떻게 일을 주고받고 더 편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앱스라든가 어시스턴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과 방향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측정과 거버넌스 로봇을 운영하다 보면 로봇이 어떻게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로봇이 하는 일로 인해서 비즈니스는 얼마나 더 성과가 좋아졌는지 그래서 로봇의 성과와 비즈니스의 효과를 분석하는 인사이트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한 거죠 이런 형태의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가지고 2020년 리부트이라는 테마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에 RPA 리그 테이블 포레스트에서 제공하는 리그 테이블을 보시면 저희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나 혹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가 단연 지금 RPA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사실은 RPA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도 이야기하는 것은 RPA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RPA를 사용하는 기업의 한 50% 한 반 정도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규모라든가 범위를 더 넓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기업들은 엄청난 비용 압박, 인력 압박 그 다음에 원격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작년부터 겪고 있는 거죠 그걸 지원하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민첩하고 탄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기 위해서는 RPA와 지능형 자동화 기술이 동시에 사용이 될 거라는 거죠 RPA 시장은 그리고 RPA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늘 거고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 보건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보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 이전에 했던 똑같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서 위기 상황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위기를 겪고 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테마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좀 들어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RPA를 비교적 빨리 도입을 했었고 RPA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거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RPA를 쭉 진행을 하다 보니 아 이게 사람은 이제 로봇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테마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워크포스를 사람과 로봇으로 구분할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로봇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원과 로봇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직원 이 두 개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제 로봇은 기업에서의 아주 어떻게 보면 디폴트 워크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코로나 시점에서 락다운 기간에 어떤 걸 했냐면 매일 평소에 한 100건 정도 하던 일이 한 2천 건이 들어온 거죠 신규 고객 등록 업무가 이런 업무에 들어왔을 때 사람을 늘려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로봇을 늘려서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자동화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효과를 다섯 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확장이 되더라 업무가 100개에서 2천 개가 늘어나도 확장이 되고 똑같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더라는 거죠 스피드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 이 캐파라는 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건을 할 때나 2천 건을 할 때나 기존에 했던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응한 자동화에 이 다섯 개의 테마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회사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회사도 적용될 수 있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미국에 있는 의료기관인데 여기는 업무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의료진들이 어떻게 하면 안 지칠 수 있을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의료기관들은 훨씬 더 바빠진 거죠 우리나라도 드라이브 트루 테스트를 하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드라이브 트루 테스트를 하면 의료진들이 하는 업무가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음성과 양성 판독된 사람들이 오류가 없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검사하면서 의료기관은 RPA를 도입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무를 줄이는 것과 그다음에 동시에 에러를 없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이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물론 CRO라 칩 로보틱 오피스도 있고 여러 개념의 새로운 리더십 포지션이 있는데 이 회사는 칩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스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정의를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혁신들을 이끌어간 거죠 여기에는 UiPath의 오토메이션 허브라고 하는 툴도 쓰였고 도요다에서 쓰셨던 혁신 방법론인 림이라고 하는 방법도 쓰여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2021년 지금 4월인데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UiPath가 자동화를 이끌어간 입장에서 지금의 자동화와 향후의 자동화는 어떻게 돼야 될까에는 UiPath 테마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 The Fully Automated Enterprise 이게 UiPath의 2021년 테마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는 여기 보시는 4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봇에게 일을 줘라 그러니까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봇에게 줄 수 있는 일은 다 로봇에게 주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로봇을 사용하는 겁니다 모두가 로봇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로봇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테마인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RPA 솔루션은 훨씬 더 쉬워져야 된다는 거죠 더 쉬운 거를 많은 기업의 기업의 많은 직원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끝은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업무에 RPA와 AI AI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AI가 적용이 돼서 훨씬 더 효과가 크고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자동화가 일어나는 이게 저희 UI 패스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풀리 오토메이티드 엔터프라이즈의 개념입니다 그런 테마로 2020년 연말에 저희가 글로벌하게 행사를 했었고 글로벌 행사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각자의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의료기관이나 미국의 보험회사라든가 그 회사도 발표를 했었고 2020년 말, 2021년을 바라봤을 때 기업들이 자동화라는 테마 더 풀리 오토메이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테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다섯 가지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동화를 더 빨리 해야 되구나 당연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화의 속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더 아젠다 경영진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칩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서와 같이 그런 이제 경영진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언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프리잉 더 많이 일을 덜어내주라는 거죠 있는 일에서 자동화하지 말고 이제 덜어낼 수 있는 일들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인티머스, 유대감입니다 자동화를 개발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툴이 아닌 협업하는 어떤 협업의 어떤 동반자 협력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할 때도 이 로봇이 사람과 어떻게 협업할 건지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야 되고 사용자도 로봇이 나의 업무를 같이 하는 협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리질리언스, 복원력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 심지어 위기 이후에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2020년 말에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 물론 국내 기업도 참여를 했었는데 많은 사례를 발표하면서 했던 키워드들입니다 만일 자동화를 단순한 툴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겠죠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어떻게 하면 쓸까 여기 위에 보시는 많은 현업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까 자동화를 툴로 대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조각난 것처럼 하나하나 자동화를 해주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 회사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자동화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를 꿈꾸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밑에 회사에서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위에 보시면 회사의 여러 역할들이 있는 거죠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 개발을 할 사람 IT 부서 그 다음에 사용자 그리고 전담 부서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엔드 유저의 로봇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로봇이 객체가 아니고 주체라는 거죠 이런 일하는 주체들을 다 자유롭고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엔터프라이즈 엔드 투 엔드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유아이패스 2020년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그 근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로봇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직원들이 참여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꿈꾸고 있는 완전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하나라도 미승이 되면 사실은 완전한 자동화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완전히 자동화된 플랫폼에서의 하나의 개념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기술 쪽에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플라이휠이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물레방어도 어떻게 보면 플라이휠 중에 하나죠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바퀴를 어떻게 할 거냐 자동화라는 측면에서도 업무를 회사에서 돌아가는 이 바퀴를 어떻게 굴릴 거냐라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테마고 이런 플라이휠을 돌리는 테마 차원에서 저희 UI 패스는 IP의 플라이휠을 지금 보시는 이런 것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플랫폼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측을 보시면 Accelerated Digital Transformation 이제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거죠 안에 작은 바퀴는 전통적인 자동화 방식입니다 자동화 과제를 내고 개발을 하고 전담 조직이 그걸 가지고 배포를 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는 조그만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조그만 바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바퀴인데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바퀴를 좀 다르게 만들려면 두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퀴를 키우면 되는 거죠 바퀴를 키우면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으니 두 번째는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바퀴에다가 힘을 가하는 거죠 힘을 가하면 관성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조그만 바퀴를 키우는 축으로는 시민 개발자에 의한 자동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이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게 하나의 Breakthrough Momentum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바퀴를 키워놨는데 키워놨던 바퀴가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돌아갔을 때 그 속도를 한번 획기적으로 가속도로 올리는 것은 저희는 AI, RPA의 AI를 적용하는 그게 두 번째 Breakthrough Momentum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1번 Breakthrough Momentum과 2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가지고 이건 저희 UiPath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Flywheel의 아까 앞에서 보셨던 Flywheel의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UiPath 솔루션이 포지셔닝하고 맵핑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게 단순한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작은 바퀴, 큰 바퀴, 그 다음에 속도로 올리는 데 있어서 UiPath 솔루션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그 솔루션 포지셔닝 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혁신의 첫 번째인 거죠 바퀴를 키우는 누구나 로봇을 사용한다 누구나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테마로 끝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UiPath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화 과제를 하나에 모아서 자선화하는 오토메이션 허브라는 것 그 다음에 태스크 마이닝 그 다음에 UiPath는 저작 툴을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X라고 해서 현업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작투를 별도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관리하는 툴들 이런 것들이 UiPath는 누구나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튜디오 X라고 하는 기존의 UiPath 스튜디오에 비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죠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인터넷 훨씬 더 직관적으로 현업이 사용할 수 있는 현업 사용자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해 드리고 나의 로봇을 만들어서 PC에 돌리다 보면 로봇이 내 PC를 점유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Picture in Picture라고 해서 나는 일을 하고 로봇은 내 PC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 둘이 동시에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혁신의 1번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혁신의 두 번째 바퀴의 가속도를 높이는 거죠 가속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안쪽에 있는 서클은 RPA 서클인 거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AI 니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메일을 분류를 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프로세서를 마이닝을 해주고 STT라고 체포서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UiPath에서 제공해 드리는 모든 업무의 AI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 거죠 프로세서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 언더스탠딩, 인텔리젠트 OCR 그 다음 AI 센터라고 해서 AI와 RPA를 직접 연결한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면서 두 번째 혁신을 저희 UiPath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AI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들이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는 못하시죠 비즈니스와 조금 아무래도 단절이 있다 보니까 RPA는 훨씬 더 비즈니스에 가까운 거고 그런데 RPA가 훨씬 더 똑똑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 기업의 머신러닝 모델, AI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AI 센터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 상용 모델 UiPath가 제공해 드리는 모델을 UiPath의 저작 툴인 스튜디오의 워크플로어에 직접 연결을 해서 워크플로어에서 실행을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를 다시 모델에다가 피딩을 해서 모델이 재학습을 해서 모델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이 되고 모델에 대한 성과가 비즈니스 성과로 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게 저희 UiPath AI 센터의 하나의 철학이고 솔루션입니다 AI 센터를 가지고 적용했던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보시는 한 6개의 사례가 있는데 은행의 사례도 있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아웃소싱하는 서비스하는 회사 에너지 회사 결제 솔루션 회사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 쿼리가 올 때 이메일을 어떻게, 인텐트를 어떻게 분류를 해서 후단에 RPA를 처리할 거냐 이렇게 RPA를 적용하는 회사가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IT 회사는 고위험 임산부 그러니까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어떻게 더 빨리 케어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어떻게 빨리 의료진에 배치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환자에 대한 중증도에 대한 AI 알고리즘과 RPA를 연결해서 환자가 빨리 제대로 된 의료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RPA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식음료 기업에서는 뒷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품의 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식음료, 제약 이런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신다시피 수많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 센터라고 하는 AI와 RPA를 직접 연결한 솔루션을 쓰고 계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벨링은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 회사라든가 식음료 회사에서의 라벨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제라는 측면에서 저 들어가는 단어들은 위치도 정확해야 되고 콤마도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식음료 회사들이 그 구성 성분들을 자주 바꾸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실제 생산된 내용과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링의 데이터는 항상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그 매칭을 사실은 현재도 여전히 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 수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2단계에서 자동화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동화해서 실제 대사하는 그 법규가 요구하는 그리고 실제 생산 라인에서 연구소에서 했던 성분과 여기 라벨에 붙어있는 것을 비교하는 게 2단계 자동화의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좀 더 AI스러운 거죠 그 라벨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컴플라이언스에 어느 정도 위배가 되는지에 대한 중증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제대로 된 라벨링에 대해서 이 라벨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레피테이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AI 모델과 합쳐진 이런 것들이 지금 1단계에는 수작업에서 그 다음에 RPA가 연결된 그 RPA와 AI 단계 그 다음 마지막은 보다 AI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기업의 잠재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레피테이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이런 형태의 자동화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 이제 좀 말씀드렸던 최근에 국내 RPA 플러스 X RPA 플러스 신기술의 테마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RPA 확산 단계에 있는 기업은 전 당연히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기업에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사이트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내서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구매 업무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다 그게 하나의 단위단위 프로세스에서 그 프로세스 단위를 봐서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분석하고 워틀렉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자동화 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인사이트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사람들은 저기 단순한 플로우를 가지고 보통 30개 많아 봤자 50, 60개의 플로우를 가지고 우리 업무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데 실제 그 업무를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가지가 있는 거죠 그 가지들을 찾아서 어떤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밟지 않는지를 찾아내서 프로세스 개선과 RPA가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러니까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마 올해는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실제 POC를 하신 기업들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려고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UiPath 프로세스 마이닝이 그걸 지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세스 단위 아닌 이제 태스크 마이닝입니다 지금 UiPath 입장에서는 그 프라이빗 프리뷰가 해서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일종의 파일러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보시면 UiPath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라든가 여신이라고 하든가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 단에서 자동화의 기회를 찾아내고 버틀렉을 찾아내는 건데 태스크 마이닝은 프로세스 단에서 찾아낸다기보다는 직원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이 시스템에 있는 로그 데이터 예를 들어서 SAP에 있는 로그 데이터를 가져갔다고 하면 태스크 마이닝은 직원 PC에 프로세스 리코드라고 하는 프로세스 리코딩을 하는 거죠 직원이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탭을 누르고 이메일을 접속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고 이런 모든 직원들의 PC 액티비티를 다 받아서 그 직원들의 업무 패턴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자동화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죠 사례를 보시는 것은 UiPath의 저희 어카운트 페이옵을 부서에서 했던데 몇 명의 직원이 실제 AP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의 PC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로그를 찾아내고 한 176시간의 녹화를 하니까 옆에 보시는 저런 프로세스 액티비티 맵이 나오는 거죠 그 맵에서 기존에 이미 이 업무에서는 6가지 정도는 자동화하고 있었는데 저 맵을 보니 일부 업무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단순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보인 거죠 그래서 테스크 마이닝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업무에 대한 새로운 자동화의 기회를 찾아내고 나머지 12개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는 그래서 테스크 마이닝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마이닝이 훨씬 더 그 IP에 더 가까운 직원들의 테스크 차원에서 이제 자동화를 찾아내기 때문에 과학적인 자동화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아마 2021년 하반기 내년에는 테스크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그 자동화의 확산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더 풀리 오토메이티드 엔터프라이저라는 측면에서 사례들 그 다음에 UiPath의 솔루션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이제 부분들을 소개해드렸다고 하면 지금부터 좀 조금 이렇게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2021년 자동화는 어떻게 해나갈까 사실 RPA 시장을 리딩하는 UiPath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UiPath의 하나의 어떤 책임이자 미션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021년은 굉장히 격동기인 것 같습니다 격동기에서 자동화는 2021년에 어떤 형태로 흘러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당연히 같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자동화 전망에 대해서 한 6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PA가 이제는 새로운 ERP 시스템이 될 거다 그러니까 90년대 중간에 IT를 하셨던 분들 아마 그 당시에 ERP가 어느 정도 붐을 일으켰는지 아마 아실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IBM은 전 세계에서 한 2천 명 정도의 ERP 컨설턴트를 만들겠다고 했고 너도나도 많은 컨설턴 회사들이 RPA에 관심을 가지고 크게 성장을 했던 거죠 이제 2021년은 RPA가 그때 ERP가 했던 그런 비즈니스 임팩트 그때 했던 그 각광 이런 것들이 지금의 성장서를 유지해 가면서 RPA는 새로운 ERP가 될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RPA는 이제까지 우리는 RPA는 우리 회사의 자동화를 해서 뭔가 우리 회사의 업무를 개선하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겠지 라는 내부적인 접근을 했다고 하면 해외에 유럽에 있는 통신회사 중의 하나는 자기 회사에서는 자동화를 막 했더니 통신정보를 가지고 자동화를 했더니 아 이게 이 자동화 자료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우리가 내 이 자동화 정보를 제공하면 이게 하나의 사업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무슨 얘기하면 RPA 전담 조직이 이제 RPA 했던 성과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세션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회사 중에 한 군데는 자신들의 RPA 경험을 가지고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데 2020면 좀 다른 테마인 거죠 내가 했던 자동화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왜 지금 RPA와 신기술이 계속 이야기가 되냐면 RPA가 여전히 부서 단위로 섬단위로 오려진 자동화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부서에서 업무와 그 다음 전체 업무 중에 일부를 자동화하다 보니 엔드 투 엔드 자동화 엔터프라이즈급의 자동화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은 이 자동화의 이 많은 섬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연결하는 기술로는 뭐가 될 거냐 그건 RPA 회사에서 제공하는 저희 UiPAS 같은 경우는 액션 센터, AI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단위 업무를 연결해서 임팩트 있는 자동화를 가져가는 거죠 네 번째는 Work from home 재택근무하는 로봇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과 업무의 가지가 조금 바뀝니다 여러 시간대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시간대에 재택근무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 시간에 두 가지를 했다고 하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한 시간에 서너 가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일들을 어떻게 하지? 내가 원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나의 비서처럼 쓰는 로봇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게 네 번째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이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RPA는 직원의 경험을 훨씬 더 개선을 해서 특히 지금같이 이런 환경에서 재택을 하고 리모트에서 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직원의 경험 직원의 만족도가 올라가야만 훨씬 더 사업의 성과가 날 거기 때문에 자동화는 이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편하게 일을 할까라는 테마로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죠 디지털 전환이 변혁적으로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가냐는 거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우리는 테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디지털 전환을 대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개념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그 전환을 지원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된다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테마에 이제 제대로 된 기술이 붙어서 그게 정말 기업을 변혁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쭉 모두의 설명드렸던 The Fully Automated Enterprise 어떻게 Fully Automated Enterprise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변환 그 자체가 아니고 변혁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기술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라는 게 2021년을 바라보는 자동화의 전망입니다 자 이제 제 세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변혁적으로 자동화를 운영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느냐 변혁적으로 자동화를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큰 테마일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한 4가지 정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혁적으로 한다 리질리언스 아까 복원형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태의 변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항공사인데 항공사에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 취소 요청이 왔을 겁니다 그걸 핸들링하는 직원들이 그게 메모리 된다고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여행 취소 요청을 하는 컨택센터 직원들한테 로봇을 줘서 그 업무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의 영향을 최소화한 거죠 두 번째는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글로벌 유통사인데 유통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바빠졌죠 10만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100만 건의 이력서를 봐야 되는데 그걸 하면 비즈니스가 올 스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를 통해서 기존의 직원 내 채용 이력을 봐서 그걸 가지고 채용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손세정제 마찬가지죠 손세정제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10배 이상 주문이 늘어났으면 이걸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자동화를 20대 로봇을 가지고 있었고 단지 20대 로봇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10배 늘어난 주문량을 감당을 했던 거죠 기술을 가지고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일을 처리하는 거죠 미국의 은행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구제 프로그램이 되면서 80만 건의 소호 대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많은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자동화 기존에 쓰고 있는 자동화에 로봇을 추가해서 자동화를 한 거죠 그래서 변혁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AI 기술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획기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기술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네 가지 사례처럼 리질리언스를 유지하는 변혁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비즈니스를 더 많은 비즈니스를 더 많은 니즈가 왔을 때 빠르게 처리하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변혁적인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혁을 지원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UiPAS 오토메이션 플라이어를 제가 오늘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2021년에 RP의 테마 자동화의 테마를 준비하시는 부분들 변혁적으로 되시는 부분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회사의 테마에서 그 테마를 지원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UiPAS는 이와 같은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2021년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이라는 테마로 발표를 드렸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